자, 형이 내려서 봐줄게. 이거 봐, 처음부터 잘못한 거야. 앞바퀴가 움직이니까 여기에 바짝 붙어야 돼. 자, 오늘도 코너 속의 코너가 시작되나요? 최대한 꺾어. 보름연수가 시작이 됐죠. 아니, 아니, 아니. 반대로, 반대로. 오케이. 더, 더. 풀어. 아니, 아니. 그렇게 뒤로 오라고. 그렇게 뒤로. 그대로. 스톱. 올려. 오케이. 그렇지. 자, 그다음 어떻게 하겠어. 자,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해. 멘붕이 왔는데, 지금 벌써. 맞아요. 눈빛에 벌써 멘붕이 왔는데요, 지금. 어렵지. 이거 많이 어려워. 그렇지. 자, 그다음 어떻게 하겠어. 아니지. 이렇게 해서 이리로 가야지, 그렇지? 아, 예. 어렵지. 이게 제일 어려워. 네, 돌리겠습니다. 어. 기다려주면 원래 실력대로 발휘를 할 수 있는데 너무나 잘 기다려주고 계신 것 같아서 나중에는 되게 잘할 것 같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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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기본적으로 넓게 들어왔었어야 돼요. 생각하다가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저도 차가 커지니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저도 한번 못 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큰일 나지 여기 프리스잖아! 어떻게 하겠어 잘 생각해! 예예 나 일로... 가야지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작은 거 아니에요? 아뇨 아뇨 박진 않았습니다. 총리가 내려 봐! okay! 형이 시간 없으니까 형이 갈게! 아 결국은 밭덩터치 하네요! 자 네가 봐줘 내려와봐! 응 자 보이지? 앞에 닿? 안 닿습니다! 이쪽 닿? 나 아직 안 닿습니다! 닿? 수도! 엑! 어흑! 엑! 엑!